아 아 이번에 제 말하고 싶은 것은 어 주제는 그 개발자와 인턴 이란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 보여주는 패턴 중 하나가 이 개발자는 아 개발자 아니고 취직을 할 때 인턴 부터 이제 간다 그 다음 인턴 경험을 하나의 스펙으로 쌓고 어 이게 스펙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회사를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어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어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개발자 인턴을 가야 하냐 안 하냐 가면 안 좋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개발자 인턴은 안 가는 게 좋다 정확히 말하면 안 가는 게 좋다 가 아니고 안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비전공자 분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 그나마 전공자들은 앞에 선 사례가 있는 그런 이제 선배들이라든지 뭐 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좀 들을 확률이 좀 더 높죠 일 그 어떤 비전공자 보다는 근데 비전공자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수소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공자들도 인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거 인턴을 왜 가느냐 일단 인턴을 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인턴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첫 번째 그냥 실력 부족이요 어 인턴을 왜 가야 하는가 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개발자는 보통 저한테 이제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어 저 어디 인턴이 있는데 가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뭐 잠깐 학교가 좀 남았어 학교가 남아서 인턴으로 대체할 수 있어 이런 거면은 상관없다 학교 이제 공부 시간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학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아니고 이제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굳이 인턴을 가겠다는 거야 이런 거는 100% 말리죠 특히나 팀노바 팀원이일 경우엔 더더욱 왜냐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입으로 가면 돼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전형적으로 이제 학생들만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아 인턴을 갔다 와야 되게 좋게 볼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특히나 개발 업계는 더더욱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그 뭐 s 기업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 기업 뭐 이런 계열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뭐 l 회사 막 이런데도 나름 고전적인 회사고 오래된 회사 잖아요 전형적인 재벌 되게 오래된 오래된 재벌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 조차도 사실은 어 이제 자체 대회를 열고 실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기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벌써 2-3년 넘게 되었고 그래서 특채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아무튼 그래요 자체 알고리즘 대회도 열고 뭐 코딩 대회도 열고 막 그러더라구요 아무튼 결국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제 실력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기업 조차도 근데 대기업 들은 아무래도 뭐 뭐 학력 이런거 좀 전공자 여부 많이 볼 거니까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보통 이제 비전공자들은 노릴 확률이 높잖아요 특히나 개발자면 아직 경력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는 상태면 인턴 가보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인턴 가도 짧게 해도 한 2-3개월은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턴 연봉이 높지가 않더라구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국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전공자들이나 스펙이 좀 밀리는 친구들 취업 컨설팅에 있어서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저는 이쪽에 있어서 특히나 개발자 취업 컨설팅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잘할 수 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제 스펙 자체가 말이 전공자지 뭐 디지털 대학교를 나왔고 뭐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안 좋은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방법도 잘 알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오랫동안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좀 젊은 나이에 스무 살 때부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4년 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본 개발의 세계 제가 개발 자체는 지금 10살 때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때부터 배워서 이제 코딩을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코딩 자체는 24년 차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고 개발자 인생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튼 참고만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한번 들어 보세요 일단은 인턴을 왜 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실력 부족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공부를 해라 되게 고리타분하고 부모님들이 흔하게 말씀하시는 알바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해라 라는 것과 비슷한 건데 부모님 말씀이 저는 그렇게 막 착한 사람은 아닌데 어른들이 말하는 게 사실 틀린 말이 없는데 우리가 되게 짜증나는 이유는 본인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너무 성인군자 같은 말만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건데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진짜 차라리 공부라는 게 낫긴 해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일단은 알바들의 특성이 뭐냐면 특히나 인턴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냥 그런 포지션에 가까운 직업일수록 좀 일 배우는데 되게 약간의 시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치면 패스트푸드 알바를 한다고 치면 매뉴얼을 배우는데 일주일 정도면은 떡을 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개발자로 들어가는 건 일주일로 떡을 칠 수가 없어요 일주일 해서 이제 타이핑 좀 하고 막 이런 시점인데 전혀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공부의 깊이가 꽤 깊다는 거죠 의사도 의사 면허를 따려면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페이가 높은 것처럼 개발자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잘 쌓아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교육기관 또는 대학 대학조차도 해결해내지 못하는 게 코딩을 못하는 전공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케바케가 너무 강해서 사실 팀노바가 나올 때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가르치기 힘든 타입들도 있고 좀 이렇게 도와주기 힘든 타입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지가 좀 약한 친구들을 조금 도와주긴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음 그런데 어쨌든 공부를 차라리 하셔서 실력 부족을 메우세요 뭐 독학이 되셨든 근데 독학할만한 컨텐츠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독학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부분들 암튼 인턴을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실력 부족 네 실력 부족이고 그러니까 어디든 트라이 해야겠다 경력 부족 그 다음에 경력 부족이죠 어 내 경력이 없으니까 인턴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그 그렇게 따지면 신입 개발자들도 경력 없는 건 똑같거든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업계는 기본적으로 경력이든 실력이든 그 그런 것 되게 그냥 무시하고요 아 실력은 중요하다 아 경력 같은 건 무시하고 그냥 그냥 신입으로 트라이를 해도요 팀노바 친구들이 받는 연봉들이 일반적인 경력자 연봉인 건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대리급으로 그냥 처음부터 되게 높게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진 않은데 지금 취업자가 69명인데 69명 중에는 한 세네 명 정도 대리급으로 간 거 같아요 직급이 아예 한 단계 높게 갔죠 그런 친구들의 그 왜 그런 인정을 받았느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안 믿긴다 그래요 다 사귀고 세상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좀 경력자 그 건물주들이 있는 걸 보면 다 안 믿긴다 그럴걸 세상에 건물도 많고 그 건물엔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뻥이라 그러면 다 할 말 없어요 온라인에 가면은 어 나 건물 있다 그러면은 막 다들 막 뻥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허언증이라 그러고 물론 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그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아 그냥 저 사람 거짓말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어 세상엔 정말 능력이 좋고 잘하는 개발자들 많고 팀노바 졸업생들이 그런 개발자들이고 그래서 대우를 많이 받고 경력자 대우를 받고 보통 그 연봉을 받고 가니까 대우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가능한 업계가 2업계에요 그래서 제가 2업계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책임감을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게 어 그 내가 지금 1년을 투자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따지고 보면 비전공자 입장에선 팀노바에 1년을 투자하고 얻어간 이득이 거의 한 전공자 4년 공부하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회사에서 경력 1,2년 정도 더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득 본게 6년이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 정도로 이 업계가 그걸 안 봐요 경력 자체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실력을 중요시하는 업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게 모든 개발 업계가 경력만 볼 것이다 이건 x고요 모든 개발 업계가 실력만 볼 것이다 이것도 x고요 모든 개발 업계가 학력만 볼 것이다 이것도 x입니다 다 다 달라요 회사마다 부분 오케이 인거죠 어떤 업계는 개발 경력만 본다 어떤 업계는 실력만 본다 어떤 업계는 학력을 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경력만 보는 곳은요 어 약간 정부 프로젝트에 이제 밀어 넣을 때 경력으로 밀어 넣을 때마다 페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그냥 실력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경력만 일단 정부에서 공인해주는 경력만 잘 갖고 있는 개발자가 이득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개발자를 써요 왜냐면 정부에 수주를 넣었을 때 임금을 그만큼 많이 주거든요 이건 못해도 그냥 경력만 많으면 되는 포지션이 있어요 공무원도 능력으로 보나 공무원도 이제 그냥 이제 연차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연봉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업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만 보는 업계 이거는 진짜 지금 당장 쓸 개발자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 많이 처하는 곳 예를 들어 지금 사용자가 막 천만 명 있어 근데 이거를 서버를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1년 서버 유지 비용이 5억 10억씩 차이날 수도 있고 심하면 100억까지 차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가격 설계에 따라서 분산 서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그 만드는 곳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좋은 개발자 한 명 좋은 이제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 한 명이 그 사람한테 막 5억 주고 이 사람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절약한 금액이 100억, 200억이야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거든요 자본주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력만 보는 그런 업계도 존재해요 저희 팀노바 친구들이 많이 트라이하는 업계가 요런 쪽 네 실력만 보는 쪽을 많이 트라이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쪽을 좋아하고 어 제 취향이에요 아무래도 저한테 배우다 보면 저랑 유사해지는 케이스가 크고 이쪽에 있으면 제일 안전해요 저는 사실 경력만 보는 업계도 요거는 연줄이 잘 닿아야 돼서 이것도 케바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실력만 보는 업계는 그냥 케바케가 없죠 내가 이 회사에서 나와도 다른 회사에서 충분히 또 뛰어난 개발자를 원할 테니까 그런데 그냥 트라이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학력만 볼 것이다 어 이것도 어 X인게 보통 이제 신입되는 학력 많이 보는데 뭐 학력도 진짜 애지간이 뭐 적당히 뭐 이러면은 애지간이 그냥 약간 차이 뭐 이런거 나와봤자 그냥 뭐 뭐 인서울에 나왔다 아니면 수도권에 나왔다 요런 차이 정도면 경력자가 될수록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해지는 거 같아요 아 애초에 아예 그냥 막 미국으로 가서 뭐 카네기멜론에서 박사학이 따오고 뭐 이러면 또 몰라도 글쎄요 어 그냥 어떤 거 그러니까 좀 꼼꼼한 데는 박사학이자든 석사학이자든 연구한 논문이나 그런 관련해서 검토하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뽑을 때 검토 가능하죠 왜냐면 논문 개발자 진짜 쩌운 개발자들은 논문 검토 같은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그 문서 보고 문서 쓰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고 문서도 많이 쓰지만 검토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어 실제로 팀노바 팀원들도 논문 많이 쓰고 저희 논문대회에서도 지금 수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논문대회에서만 대여섯 개 나가 그중에 절반 이상 1등이니까 그리고 일반 석사들도 다 나오는 대학교 대학교 대회 우리나라에서 나름 이름 있는 대학 다 나온 대회에서 1등하는데요 그 정도로 수준 되게 높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죠 개발자다운 걸 가르쳤더니 논리적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인턴을 왜 가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 위에 같은 경우 실력 부족 실력가 정리를 좀 하자면 실력도 딸리고 경력도 딸리니까 뭐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가는데 인턴 가면 뭐 배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을 오히려 하고 싶어요 인턴 가면 좋은 일 안줘요 제일 큰 문제가 인턴은요 좋은 일 안줍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이 친구한테 일을 존나게 잘 가르쳐봤자 그 6개월이면 나가래야 1년이면 나가래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턴의 이제 베스트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인턴을 하고 정직원으로 가는 거 개발자에서 인턴하고 정직원으로 가는 케이스는요 이 친구가 개발을 좀 잘하는 경우 에요 개발을 잘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건데 어 이 친구가 인턴 때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이전부터 그러면 이미 알고 있을걸요 이 친구 잘한다는 거 보통은 인턴을 인턴은 그냥 막 뽑아요 왜냐면 막 잘라도 되거든 어차피 계약직이고 그 일반 회사에서는 부담 없이 이렇게 서로 이제 한 보통 인턴들을 대하죠 그래서 이제 전에 회사에서도 인턴들이 종종 오는 걸 봤었는데 일단은 일 자체를 그렇게 헤비한 걸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배운다는 것도 일을 배운다라는 측면도 뭔가 좋은 일도 안 주는데 어떻게 배워? 배울 게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려면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그런 개발자한테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 그냥 기분 좋은 일 이런 거 같아도 보통 이제 성장에 이제 필요충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프로 바디빌더가 되고 싶어 그래서 아령을 드는데 예를 들어 뭐 그 아령이 뭐 내가 지금 뭐 근육을 늘리려면 뭐 아령을 60kg를 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은 60kg, 70kg 이런 아령이라고 치면 안 어려운 일 있잖아요 복사 같은 거 해서 뭐 별로 의미 없는 일들 복사하고 뭐 이런 일들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 한 3개월 한다고 뭐 여러분 개발 스킬 늘진 않아요 그리고 귀찮아요 그 여러분들이 경력자 입장에 생각해 봐요 인턴들 그냥 회사 차원에서 그냥 뽑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인턴을 많이 뽑으면 혜택을 주는 케이스가 좀 있고 뭐 지원금도 주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걸 좀 활용했을 때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인턴을 뽑고 싶진 않은데 막 뽑아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밑에 엔지니어들만 힘들어지는 거지 괜히 애들 데려와 가지고 관리도 해야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아요 인턴밖에 트라이를 못하는 상황이면 공부를 하세요 결론은 악순환이 반복돼요 인턴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서 내가 인턴을 했으니까 어 거기서 뭐 인정을 해달라 라고 얘기해도 결국에는 개발자 아까 말한 실력 위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할 거예요 실력만 보는 회사 어 나 자체가 어떤 뭐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거 빨만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학교가 좋은 애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그래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명문대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들 얘네들 공부를 잘했으니까 실력이 뛰어날 것이다 라는 건데 단순히 학력만 있으면 이제 학력만 있고 실력이 부족하면 본인이 되게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제가 명문대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어 오히려 이제 자기가 평균보다 못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는게 남들보다 심하더라구요 어 가진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 그닥 상할 자존심도 없는데 이제 어 자기가 어디가든 1등만 하던 사람인데 팀노바에서 하면은 어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야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좋아하는 서울대 친구들이 많이 보여주는 패턴 중 하나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연이 된 서울대 친구들만 해도 한 다섯 명은 없는 거 같은데 어 대부분 그랬던 거 같네요 어 어 물론 이제 잘 소화하고 무난하게 가는 친구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고졸들 뭐 이렇게 어떤 전문대생들의 그 무서운 잠재력 이런 거 보고 되게 놀라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통 이제 평균치보다 좀 못했던 거 같아요 네 그냥 약간 계급장 다 띄고 오셔야 돼요 팀노바 오실 때 어 그 물론 학력이 좋으면 실력도 좋고 학력도 좋으면 너무 좋죠 사실은 경력도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랑 사실 상관 없잖아요 경력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경력자의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달라요 보는 시선이 좀 달라서 이건 이제 경력 있는 친구들 이제 팀노바에 오는 경우 꽤 있는데 그 공부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지금 3년차가 많이 오 있어요 지금 응용 2단계에는 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컨설팅 할 때 경력자는 이런게 필요하다 라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방송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 일단 우리가 신입이니까 실력과 학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겠죠 예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인정받는 케이스가 제일 베스트죠 뭐 지금 뭐 떠오르는 경우는 뭐 있잖아요 인서울 이상 인서울 이상 전공자인데 코딩 잘하면 뭐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무적이죠 어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인턴이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턴에 대해서 이걸 해야 하냐 그렇지 않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인터넷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어 그래도 회사 생활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회사 어디든 그냥 자기 자리 있고 일하는 건 여러분들 평생 할 일이고 어 그걸 미리 배운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 라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주는 일의 질이 정말 별로 안 좋아서 네 저도 반대의 경우도 많았는데 인턴 인턴들이 오고 막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되게 쉬운 결론이 나거든요 네 그 관리자 입장 한번 생각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경력 쌓이시고 그때 한번 생각해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웬만하면 인턴 하지 마세요 인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게 어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개일 만에 어떤 개발자 만들기 막 이런 거 솔직히 저 안 믿어요 아니 어떤 개발자 만들면 좋은 작품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정작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 그 결과 없더라고요 몇몇 그냥 잘한 친구 거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IT 업계가 그렇게 얕지 않아요 처음 한 친구들이 막 적당히 해가지고 막 몇 개월 만에 만성 시켜주고 막 이런 거 아휴 전문직이야 의사 그러면 의사도 한 3개월 만에 만들어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4년 한 전공자들도 안 되는 걸 몇 개월 만에 한다는 거 자체는 그냥 툴 사용법 그냥 깨작깨작 하고 그런 개발자는 깊이가 없어서 못해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2년차 개발자 친구가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조금 힘들다 기본이 없다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좀 얕게 한 다음에 회사를 가면 저거하기 점점 힘들어요 그리고 깊이가 회사 가면 깊이가 생길 것 같죠 네 그건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뇌피셜이에요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의견 가서 열심히 해서 배우겠다 아니 그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해보면 아는데 회사 가면 회사 그 이게 제품이 내가 공부하는 제품이 아니잖아 그 내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매출을 내는 실제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안전지향적이고 실력이 딸리는 개발자한테 어려운 부분을 맡겨서 일이 꼬이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개발자 써서 일이 꼬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진 경우 많고 그거는 이제 팀노바에서도 내부의 개발 프로젝트를 따로 하는데 많이 본 현상이었죠 네 그냥 잘하는 개발자 한 명이 가진 파급 효과가 세고 그걸 믿기 믿기 때문에 팀노바 같은 결과가 꾸준히 나오는 거고 팀노바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로 막 몇 개월 만에 어떤 걸 해주겠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전문직이고 그리고 이제 책임지지 못할 말 하는 거 싫고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학원에서 아주 저 어렸을 적에도 그런 학원들 많았거든요 학생을 너무 돈으로만 봐서 그런 것들 무책임한 행동들에 너무 질려버려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렇게 대충 가르친 학원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학생이 경력 쌓이고 난 다음에 욕해요 내가 저기에서 배운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뭔가 되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괜히 선택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후회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되게 싫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굿비지연이든 어디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어쨌든 절대로 쉬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인턴을 하는 건 어 그냥 좀 마이너스인 거 같아요 진짜 운 좋아서 정말 생각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근데 솔직히 생각 좀 해봐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죠 인턴을 하면 인턴은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배운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셔야죠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분이 돼야죠 여러분이 돈을 받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적 기브앤테이크에 너무 당연한 공식 아닌가요 어 이게 이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꼴배기 싫은 유형 중 하나가 회사 가서 배운다라는 그 표현 쓰는 애들 저 내부에서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 항상 제가 혼내거든요 아 그건 말이 안 된다 돈을 받는 건 난데 왜 내가 거기서 자꾸 배우려고 하냐 경험이 쌓인다 와 배운다는 다른 거예요 애초에 내가 부족하니 회사 가서 배우겠다 어느 정도 배우는 건 있겠지 근데 그런 마인드면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왜냐고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정보는 다 공개돼 있고 소위 이제 회사에서 쓰는 회사 자체에서 내부에 있는 테크닉적인 거 그런 걸 제외하고 애지가 나면은 다 다 애지가 나면은 다 뭐지 다 그냥 오픈소스거나 플랫폼적인 거 외부에서 전문적인 툴을 제공하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회사에서 자체 내에서 구축을 한다 애초에 이런 회사면은 자체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회사는 되게 드물어요 그런 기업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 그러는데 드물고 그러면은 그럼 얼굴인식 쓰는 회사가 많은데 그거는 뭐냐 라고 하신다면 오픈소스 제도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팀노바 무슨 거탈기 뭐 이러면서 cb 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제가 참 실력이 좋으니 그런 애들 상대를 할 수 있어서 망정이지 팀노바는 확실히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호불호가 확실히 있나봐 근데 원래 근데 밑에서 치고 올라온 애들이 돈 많이 벌면 사람들 싫어하죠 어디서 감히 1년 배운 애들이 돈 잘 버는 게 싫겠죠 자기들도 못하는 거 저도 항상 놀래요 너무 학생들이 돈을 높은 연봉을 받아서 한 3천까지만 받아도 딱 좋겠다 했는데 요즘 막 3천째 중반 이상 막 고졸들도 막 3천2백 3천4백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저도 많이 놀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만큼 잘해서 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학생이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일단은 오픈소스 같은 거 얘기 드릴게요 이게 옛날에 팀노바 거탈기 한다 오픈소스 짜깃기 한다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그 뭐지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개발 업계가 다른 오픈소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냐 안 높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앱 중 하나가 페이스북 이잖아요 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오픈소스 라이선스 부분 이게 안드로이드 앱인데 이걸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파치 관련해서 라이선스를 표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앱을 만들 때 이걸 사용했다 라고 라이선스를 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극히 일부만 찍은 건데 이거 밑으로 내리면 계속 내려가요 액션바 뭐 셜럽 뭐 이런 것도 썼고 AES 블록 사이퍼 암원 이거 썼고 뭐 난리 났죠 되게 많이 썼어요 이게 왜 써야 되냐면 외부에서 쓴 라이브러리니까 그 라이선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대략 대충 봐도 막 몇백개 썼더라고 페이스북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자체 개발 아니잖아요 걔네 개발자 몇천명 있는데 얘네도 다 이런거 다 써요 근데 얘네만 그러냐 아니에요 카톡도 똑같이 그래요 카톡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 그때 더 찍어놓은게 있는데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꼭 꼭 그런다? 학원에 나온 애들은 뭔가 못한다? 아니야 나한테 배우면 되게 잘해 자기네들이 수준이 딸리니까 다 자기들 같은 거 같다고 생각하나봐 오픈소스 문화가 어떻게 정착이 됐고 오픈소스를 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거탈기라고 생각을 하죠 오픈소스 내부를 고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오픈소스를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참 웃겨 그렇게 따지면 페이스북 200개의 의존 라이브러리들 다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라이센스에 대한 조금의 이해만 있었어도요 고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고치면 안되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그런 얘기 한번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개발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반적인 그런 강산주 하나봐 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저 이 업계에서 밑바닥에서 어떻게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현업이 그래서 현업이 무서운 거예요 개발자들끼리도 의견 차이가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아요 이런게 되게 안드로이드를 썼다는 것도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원래는 제가 하나 탑플레이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때 썼던 글인데 2016년이네요 벌써 한 2년이 된 글인데 유명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이제 시비를 걸어서 막 학생들 그냥 거탈기라고 뭐 이상한 뻘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그거 얘기하신 분보다 우리 학생들 훨씬 잘해요 저는 장담해요 그 친구가 그분이 이제 말씀 그분의 게시물들을 제가 다 봤거든요 질문의 수준이 얕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보시면 팝플레이어조차도 이렇게 저작권 정보 해가지고 이제 FFMPG라고 이거 좀 확대 좀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회사에 가면 사실은 이제 일 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턴 특히나 좋은 일도 안 주는 인턴은 그렇게 저는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가서 이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가서 막 여러분들 의사 되고 싶으면 병원 가서 막 배움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룰을 이해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할 주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음 그래도 뭐 좋은 내용 전달 드린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png 같은 건 이걸 쓰고 이건 설치 파일은 뭘 쓰고 그리고 다 오픈소스 유명한 것들이에요 ffmpg는 저희도 많이 다루고요 제트 라이브러리도 많이 쓰고 압축 파일 관련해서도 많이 쓰네요 그리고 뭐 이런 사진도 볼 수 있잖아요 팝플레이어로 뭐 이런 것도 다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안 하면은 불법이라서 소송 먹으면은 돈 다 토해내야 돼요 음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돼요 팀노바 블로그 가시면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뭐 저희 까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볼까요 흠 개발자들이 검토 하나도 모르고 뭐 쥐뿔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어 사람들 깔아 뭉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굴 신뢰하시든 상관은 없고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어 이런 거 많이 쓰는 건 사실이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호텔 예약 사이트 익스피디아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익스피디아 에도 굉장히 많은 걸 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트위터 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구글 조차도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라이센스 외부 거 많이 써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검토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어 어떤 영상 스트리밍을 사용할 때 프로토콜로 유튜브에서 대쉬 같은 프로토콜을 쓰더라고요 MPG 대시라 그래서 어 한국에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쓰는 회사가 늘고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외부 기술이잖아 진해 기술 아니잖아 근데도 다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 기존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잘 진행된 것들이 훨씬 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주로 아무튼 아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구요 어쨌든 뭐 좋은 얘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보면은 뭐 핵심만 딱 원하시는 거 난 근데 솔직히 너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핵심만 딱딱 준다고 뭐 쪽집게 과외냐 우리가 쪽집게 과외냐 쪽집게 과외냐 아니고 이 제가 한 많은 얘기들 중에서 되게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흘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그런 게 아니야 개발 업계를 떠나서 인생에서 어떤 그 원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난 개발자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자바를 배워 이런 식으로 뭐 객관식의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합적이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경우의 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강의한 스타일이 이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되게 강의가 길어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력은 엄청 많이 늘죠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가 많게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오래 있었고 이역계에서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는 편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뭐 잘 안 맞으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거 잘 안 맞으시면 더 훌륭한 그런 영상 같은 거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약간 설명충 근성이 좀 있어요 수다쟁이에 어쨌든 인턴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공부를 차라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입 구직을 차라리 신입으로 구직을 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회사들 좀 있을 거야 신입인데 3개월 수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꼭 신입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개발자들이 막 짱이 많아요 진짜 막 아후 XXX 같은 새끼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진짜 막 똥 싸놓고 막 소스 막 외부에서 지우고 막 이런 나쁜 새끼들도 많아요 그래서 개발 그러니까 이상한 약자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는 너무 약하고 근로자는 막 슬프고 막 눈물 찔찔 짜고 막 이런 프레임만 있진 않아요 근로자도 진짜 못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약간의 안전장치처럼 3개월 수수 같은 거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계약직인데 해보고 괜찮으면 어 같이 하자 뭐 이런 케이스는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좀 꽤 그냥 맘에 드시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신입으로 뽑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어딜까요 네 팁노바입니다 근데 이제 팁노바 자랑하는 거냐고 그러면 맞긴 맞아요 저희 파트장들 그 인턴이 없거든요 그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보통은 저 같아도 3개월 하는 회사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오래 보다가 뽑으니까 자체적으로 다 인력을 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인성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다 책임감이 어떤지 알고 뽑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라 약간 어 안 그래도 좀 신뢰도가 있죠 다른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면 저희도 3개월 인턴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잠깐 드네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인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한 인턴은 그냥 여러분들처럼 학교 다니면서 하거나 그러니까 취업 전에 좀 이렇게 길게 하는 인턴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3개월 인턴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신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3개월 그러니까 신입으로 붙은 건데 3개월 정도는 계약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시는 선에서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네요 음 그 밖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질문 있으시면 따로 댓글로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많이 알아요 특히나 좀 그런 분들은 많이 돕고 싶어요 약간 고졸이라든지 전문대 아니면 지방대 막 비전공자 막 이런 분들은 더 돕고 싶으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취업에서 조금 더 좌절을 맛볼 수 있는 스펙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잘 되는 거 좋더라구요 저도 약간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고 근데 저는 전공자지만 음 어쨌든 그러니까 질문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나를 세서 이제 좀 자야겠네요 네 아무튼 질문 있으면 제가 좀 한 8시간 정도 뒤에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